네,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길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트 또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하트 저와 유니코드의 공식 포즈고요 열정 리더 에린씨입니다 다음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양쪽 볼 하트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손가락 하트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코드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좋아요 다음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포즈로 오늘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하트고요 두 번째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골 가득 하트를 해주셨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두 번째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타이틀곡 포즈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코드의 해결사 열정 리더 네 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리님 잠시 퇴장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유라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언니이자 올라운더 유라님의 포토타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유니코드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다음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타이틀곡 포즈로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트고요 네 두 번째 하트 감사합니다 손가락 하트 감사합니다 좋아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유니코드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눈만 취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바라미개미 포인트 포즈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하트고요 두 번째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유니코드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만 취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다음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가 넘칩니다 좋아요 두 번째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라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수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수아님의 포토타임입니다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가운데로 네 감사합니다 왼쪽 한 걸음만 더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왼쪽의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알아봐 주시고요 네 다음은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포즈고요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하트 두 번째 하트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팀넷 파워풀과 엉뚱함을 담당하고 있는 수아님입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코드의 시그니처 포즈고요 타이틀곡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돌아봐 줄래? 돌아와 볼 수밖에 없는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고요 또 다른 하트 또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웃어주세요 스마일 아유 좋습니다 오른쪽 디자인 바라봐 주시고요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포즈로 먼저 인사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디자인들 눈 맞춤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트 나갑니다 두 번째 하트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두 번째 하트 감사합니다 네 수아님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하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팀 내 해피 스마일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왼쪽 디자인들 바라봐 주시고요 첫 번째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도 스마일 웃고 계십니다 두 번째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돌아와 줄래의 포인트 포즈입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트 두 번째 하트 있을까요? 손가락 하트 웃으면서 내주셨습니다 맨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유니코드의 시그니처 포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돌아와 줄래의 포인트 포즈입니다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트 네 두 번째 하트 또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하트 네 오른쪽 디자인들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시그니처 포즈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두 번째 돌아와 줄래의 포즈를 부탁드리고요 네 사랑의 하트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두 번째 하트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온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온님 막내입니다 반전 매력과 신비주의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포즈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두 번째 포즈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두 번째 하트 또 있을까요? 네 손가락 하트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릴게요 웃으면서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포즈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트 나가고요 두 번째 하트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네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두 번째 우리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포즈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하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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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